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소망오시이리입니다. 한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극장에 잘 가지 못했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기도 좀 민망하기 때문에 영화 리뷰를 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좀 뭔가 좀 부담도 스러웠고요. 그래도 오늘 소개할 이 영화는 굳이 극장을 찾아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녹음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룡은 액션 영화의 레전드입니다. 특히 80년대의 그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프로젝트 A라든가 볼리스토리 같은 영화들은 적어도 액션 안무에서만큼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죠. 물론 지금은 1954년생이시니까 성룡이 액션스타로서의 유효기간은 꽤 이미 지난지가 오래입니다. 그 영화들은 독창적인 액션 안무 때문에 찾게 되는 것인데 뭐 성룡이란 인물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액션스타로서의 그런 매력 본인 스스로 이제 해냈던 그런 매력은 이제 거의 90년도 중반 이후에는 찾아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성기 정도의 퍼포먼스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 성룡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인 액션 암브라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들을 가끔씩 확인하게 되는데 이 벵가드 원제는 급선봉인 이 영화도 뭐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의 이제 망작 퍼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찾게 되었습니다만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벵가드 뭐 성룡 영화 요즘에 극장 성형도 잘 어려운 편인데 성룡 영화뿐 아니라 중화권 영화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만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극장 개봉까지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도 좀 와이드 릴리즈 형태로 좀 많이 알려진 편이게 되버렸어요 상대적으로 사실 이 벵가드라는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단계래이기 때문입니다. 단계래는 이제 성룡이 이제 전성기에 스스로 연출했던 최고작들은 스스로 연출한 작품이 많거든요. 플리스토리라든가 프로젝트 A라든가 근데 그가 이제 연출한 작품들 외에 90년대 이제 초중반에 만들어진 우수작들 액션 우수한 영화들의 연출자였습니다. 단계래가 대표적으로 철도 위에 액션씬이 너무나 유명한 성룡과 양자경이 동반 출연했던 92년작 폴리스토리3 초국경찰의 감독이자 무술감독이었고요. 단계래가 원래 무술감독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95년작인 홍범구도 유명한 작품이죠. 이 영화로 사실 성룡이 헐리우드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찍었어요. 그래서 뒤늦은 성룡의 헐리우드 진출이 이 홍범구를 토대로 다시 이루어지게 돼서 러시아오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을 좀 크게 키웠던 홍콩 시절 전성기 후반비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96년작 폴리스토리4도 단계래의 작품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CG가 엉성한 CG가 난무했었던 인도에서 찍은 영화 쿵푸 요가의 감독이기도 했다는 점을 제가 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불안한데 하면서 극장문을 들어섰는데요. 뭐 이 어쨌든 이제 뭐 전설 사설 민간 경호업체라든가 이제 이 후반기 로케이션 그 해외 로케이션 같은 걸 찍는 걸 봐서는 이제 성룡의 그 제가 생각할 땐 좀 재미는 있다. 그래도 뭐 걸작 수준에 있진 않아도 뭐 2012년작인 차이니스 조디악 정도로 제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용용호제까지는 바라기가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제 뭐 이 영화에 대한 완성도는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기대를 꺾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거 이해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영화는 일단 4등분으로 영화적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대략 공간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벵가드라는 사설 경호업체의 주요 멤버들 이제 성룡 말고 이제 나머지 그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그 배우들이 이제 대부분 벵가드라는 경호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들과 영화 속에 등장한 인물들, 구두들 이제 납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납치 및 테러를 일으키는 이제 외국인들이죠. 주로 이제 주로 중동계로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펼쳐지는 공간이 처음에 런던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오프닝 시퀀스 런던 공간에서 이 납치 범위 타겟이 되는 인물이 이제 밝혀져요. 그 인물이 인물의 딸이 있는 그 공간으로써 아프리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남아프리카 정도라고 잠깐 언뜻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사실은 이제 배경 봤을 때 케냐의 국립공원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프리카를 펼치는 그런 흔한 느낌이죠. 뭐 밀려꾼이 응장을 하고 뭐 그 이 납치 위 테러범들과 이제 이 민간 경호업체 밴가드 요원들이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먼저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이 경호업체 직원 한 명하고 그 다음 납치범 대상이 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납치가 또 되는데 이 세 번째 공간에서 이제 이 인물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 공간은 이제 중동의 어떤 가상국가에서 펼쳐지는 뭐 천년된 그런 도시에서 펼쳐진다고 보는데 뭐 인도에서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장면 클라이막스는 이 납치 테러범들이 활약을 펼치는 공간으로써 이 카 체이싱이라든가 액션 시퀀스를 펼치는데 그거 이제 두바이에요. 그래서 밴가드의 플롯은 뭐 결국은 이제 이 네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이제 국제적인 스케일의 이제 액션 영화로 짜여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 공간들의 설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헐리우드 유행하는 좀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가 뭐 패스터 앤 퓨리어스라든가 이런 공간들처럼 그런 영화들처럼 다양한 액션들과 타격전, 총격전, 칼체승 등이 다 저렇게 펼쳐지는 그런 스케일의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플롯, 그런 장면들을 위한 영화적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적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밴가드는 사실 후반기 성룡 영화 또는 중국산 상업 영화들의 그 모든 단점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영화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를 보는 러닝타임 동안 좀 실수로 보낼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나이가 많으신 성룡이 액션스타일 멤버를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시는 일일 거예요. 뭐 괜히 이제 어설프게 뭐 와이어나 CG 액션 같은 걸 이제 억지로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좀 그 성룡이 잘하는 아직도 이제 살아남아 있는 손기술 위주의 좀 그런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오랜 성룡 팬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뭐 사실 좀 이 영화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장면은 그 영화 예고편에 나오는데요. 쇼핑몰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성룡이 계단을 선택하는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거는 누가 봐도 성룡 영화 역상 최고의 고위험 액션 스턴트였던 폴리스토리 1편의 장면에 대한 그런 농담 오마주였던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제 성룡의 늙음을 인정하는 팬들이 그런 걸 익히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장면이 즐거운 거죠. 뭐 성룡 사정이 이렇다면 좀 이 다음에 좀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젊은 배우들에게 액션의 몫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그 양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무용학을 전공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액션하는 그 장면이라든가 액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일 자질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너무 많은 그런 다양한 요소들 볼거리 화려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 양양이란 배우의 액션 능력이 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좀 아쉬운 측면에 있어요. 너무 많은 등장률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실 이 영화 벵가드에는 사실 도통 재밌는 장면이 없어요. 뭐 많은 요즘에 중국 영화들이 노골적인 중화주의를 좀 내세우면서 중국 외의 모든 국가 사람들에게 안시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80년대에 실베스 다틀론의 람보나 청로리스 등이 등장했던 80년대에 레이건 시대의 헐리우드 액션몰도 만만치 않거든요. 노골적인 내국주의가. 근데 뭐 생각해보면 이제 또 레이건 시대는 좀 냉전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뻔뻔한 이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들 마초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좀 외로운 늑대 고독한 반항아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근데 이 중국 영화의 상업 영화의 주인공들은 너무 범생이들이에요. 모범생들입니다. 옷도 단정하고 인부는 되게 충실하고 가족과 동료도 다 챙기는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반대타함이 이 영화적 재미는 사실 떨어뜨리죠. 캐릭터에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이 영화 속에 좀 등장한 인물 중에서 납치 대상이 되는 유무입니다. 동물보호운동가로 되게 어여쁜 20대에 여배우가 등장하는 파리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동물보호운동가 밀려꾼과 싸우는 인물인데 아주아주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의상 사파리 에버랜드에서 부르는 그런 의상과 옷을 입고 마치 야성의 엘자처럼 사자에게 야생인데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부르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거의 그래요. 중국인 액션 히어로들인데 이들이 모두 너무 깨끗하고 단정하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전체 현장을 제대로 지금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런 공간을 횡행하고 있는 정말 사실감 있는 존재들인가라는 생각보다는 마치 무슨 뭐 깨끗한 애니메이션도 안 그러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벵가드라는 영화 자체 벵가드만 그런 게 아닌데 이 중화주의 상업 영화 중국 상업 영화들 중에 요즘 영화들 중에서 그런 공간이 세트장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과거에 홍콩 영화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그런 생활감 피곤함 이런 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는 없습니다. 그냥 뭔가 관광역사처럼 멀끔하게 포토샵 처리를 한 그런 관광지 같은 공간에서 뛰어다니는 아주 깨끗한 주인공들 광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런 프로듀션과 디자인과 배우들의 메이크업 상태 그러니까 뭐 거기다 캐릭터들이 또 너무나 말 잘 듣고 너무나 좋고 그런 몸새들과 꽉 차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좀 없는 거죠. 이 캐릭터들이 자체가 정신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정신나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 아주 말끔한 인간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어색한 CG라고 하는 이 노골적인 그런 좀 부정적인 감각들은 이 벵가드일 수도 여전합니다. 이 영화에는 드리프트를 하거나 점프를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요. 그 자동차가요. 자동차가. 근데 심지어 중동 작전 씬에서는 이 천년 고도의 천년된 마을을 중동 배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니까 주인공들이 막 차가 가다가 길을 막 잃고 도망치다가 한 30, 40미터는 돼 보이는데 그런 높이에서 자동차가 뚝 떨어지고 이래요. 막 점프를 엄청 합니다. 근데 뭐 멀쩡하게 잘 달려서 끝내 성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면이 황금색을 좋아하는 두바이 카테이싱 장면에서도 더하면 더합니다. 두바이 배경으로 카테이싱은 한 장면이 좀 있죠. 미션 임파서블도 있는 것 같고 패스트 엠퓨리오스는 공간 바꿔가면서 그런 짓을 잘하니까 그런 장면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런 벵가드가 보여주는 장면도 약간 패스트 엠퓨리오스 같은 영화 생각해보면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미션 임파서블도 빌딩과 빌딩사를 뛰어다니고 슈퍼카들이 하지만 이 영화는 기술적으로 패스트 엠퓨리오스 같은 영화들 또 마이클 베이의 영화들 그래서 보여주는 그런 물리적인 묵직함 중량감 같은 게 CG 없죠. CG 없으니까 이게 가짜이라는 느낌이 너무 잘 되는 거죠. 한국 관객들의 눈이 높아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대충 그런데 너무 영화가 그런 장면이 살짝 나와도 예산이 떨어지니까 한국 영화도 그런 장면이 가끔씩 있어요. 7년의 밤 같은 영화 보면 그런데 그게 한두 장면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의 남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는 중간 세상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의 설정이 이게 아마 작년에 중국에서 9월에 개방했던 걸로 알게 됐는데 영화의 시작은 첫 장면이 런던 장면이 춘절 중국식 차이니스 해피 뉴이어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설날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끝장면도 아마 두바이 브루즈 칼리파라고 최고층 빌딩 세계에서의 빌딩에 그 명절 축하 얼마 전에 BTS 멤버 생일 축하 광고도 났다는데 그런 기념하는 장면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끝이에요. 사실 홍콩 상업영화 시절에도 가유이사 같은 영화들 팔성보이니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명절 영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추석 시즌에 코미디 영화들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80-90년대 성형 영화는 꼭 명절 영화의 대명사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성형 영화들은 액션물이긴 하지만 잔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직업게 볼 수 있는 영화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코미디 요소도 있었고 하지만 벵가드는 이런 명절 기념용 영화를 넘어서서 필요 없는 설정에 중화주의 정수가 너무 많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두바이 액션 장면에서 두바이 경찰서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부인이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중국인이 아름답다는 등 영화에 또 그런 장면이 있는데 또 위챗의 친구를 추가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위챗은 사실 카카오톡도 금지됐잖아요. 중국분들 중국에서는 중국분들 중심으로 사용되는 메신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인공 등장인물 중에서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있는데 캡틴 차이나 배지를 선물을 받아요. 어차피 실제로 있는 캐릭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등장인물이라거나 은근히 그렇게 등장을 하니까 또 외국인들이 중국인에게 보여주는 꼬이 매력을 느낀다. 이런 식이 자꾸 등장하는 면이 있어서 좀 불편하죠. 너무 국적을 강조하는 것 자체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얘기잖아요. 좀 촌스러워 보이고 사실 이 벵가드라는 영화도 영화의 액션 장면 굉장히 많지만 피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사실 전쟁 수준의 테러 미사일도 등장하니까 총 엄청 쏴 되고요. 하지만 이 영화에는 원래 성형 영화가 피를 안 보이는 게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영화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보는데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납치와 테러는 영화가 너무 구도가 범생이들 중국인들 그 다음에 범생인 중국인들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영화에 그 다음에 안범생이 중동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 낑겨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외국인들 중에는 중국인들의 호의를 배부는 이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납치 테러는 정수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중동에 어떤 가상국가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민간 경험업체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각종 첨단기술 중국의 자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펼치고 그 다음에 테레범들이 노리는 대상은 또 엉뚱하게 미국의 항공모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겠다고 끼어든 거지 테레범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걸 원하는 건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상 항공모함을 노리는 테레범의 존재까지는 밴가드가 개입을 해서 이들을 잡아내 사람을 잡아내지만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가 돼가지고 항공모함을 요구해내는 건 또 항공모함의 항공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또 미국을 악으로 모사하지는 않고 약간 이중관계의 오묘한 관계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너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중화권엔 사실 애국주의로 흥행이 잘 되잖아요. 대표대로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올해 흥행적은 800이라고 우리나라 개봉도 했는데 사실 역사영화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애국적이라고 말하기 좀 알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즘에 정서상으로 그런 걸 고향시키는 거죠. 노골적인 프로파간다 영화 같은 게 전랑2 같은 영화죠. 옥영 옥영이라는 원래 액션스타 이 사람이 요즘에 그런 영화를 열심히 찍더라고요. 오경주연의 전랑시리죠. 그 다음에 임초연이라는 감독도 원래 홍국 출신 입니다만 이 영화 밴가드의 연출자인 단계래도 원래 홍국 출신 이지만요. 임초연이라는 감독이 오퍼레이션 레드시 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홍해 행동이라고 군사물 밀리터리 인데 이런 작품들이 중국인들의 애국주의를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밴가드도 이런 밀리터리 요소를 섞었는데 성룡 특유의 어드멘처적인 물이 약간 유의성 같은 그래서 영화에도 뜬금없이 날틀 같은 레전드 용품 타고 그런 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있는데 장난같죠. 엉성한 연출 CG 생동감 없는 캐릭터들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 영화를 고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할만 하지는 않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가드라는 영화를 제가 극장 가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성령 영화들의 후기작들 최근작들은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 영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줍니다. 그래서 밴가드 성령 영화에는 이제 성령이 요즘에 정책 행보도 뭐 요즘에 홍콩에 대한 태도라다 이런 건 너무 좀 그렇고요. 그런 걸 떠나서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밴가드 보지 마십시오. 이상 소마오십이었습니다.